한국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 중인 한국에서의 편리하고 다이나믹한 삶을 그리워하며 한국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레딧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한국에서 1년 살다 얼마 전 미국으로 복귀했는데 일상이 지루하고 활기를 잃은 느낌이다. 모든 게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은 끔찍한데다 한국 도시와 같은 생동감이 없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만 그냥 한국이 그립다. 이 사연에 대한 해외 네티즌의 댓글 중에는 가족과 같이 지내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격려도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이 그립다.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등 공감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은 한국의 어떤 모습이 그리운 걸까요? 간추린 댓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그리워질 거다? 내 경험상 두 나라를 비교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서울에서 8년 살고 2014년에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만큼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아직까지도 고전 중 10년 넘게 한국에 살다 왔더니 적응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 한국에서와 비슷하게 살려고 시청 근처로 이사를 해서 대중교통으로 술집과 식당에 가고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한국의 그 느낌이 아니었다. 최근에 가본 뉴욕은 한국의 상류도시보다도 생기가 없었어. 한국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미국 어느 곳에도 없는 듯. 2018년 좋은 집과 여러 대의 차, 넓은 도로, 저렴한 생활비를 즐기려고 한국을 떠났는데 살기가 너무 지루하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 중. 다섯 나라에서 살았고 지금 사는 한국이 여섯 번째 나라이며 16나라를 가보았다. 진심인데 한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살기에 가장 편한 나라다.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된다. 2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높은 연봉에 괜찮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이 그립다. 서울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웬만한 미국 도시들보다 호월 낫지? 10년 한국 거주 후 귀국한 지 1년 반인데 행복하지 않다. 특히 의료체계는 황당할 정도다. 예약은 빨라야 한 달이고 비용은 말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전문의가 어디에나 깔려 있었는데 부끄럽다. 한국에도 제한적인 취업 기회, 수시로 바뀌는 비자제도, 심각한 대기질 같은 단점이 있지. 한국에서 경험한 대중교통과 의료보험, 생기 넘치는 도시들을 거울 삼아 미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좋겠다. 한국에서 8년 살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파산 안 해도 되고 당뇨에 걸리면 인슐린을 맞을 수 있고 감염병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지? 아직도 한국 TV, 소셜미디어, 유튜브를 보며 한국과 한국어를 안 잊어먹으려 하는 일인? 스웨덴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이 훨씬 더 재미있고 편리하다는 것에 100% 동의한다. 하지만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서 서울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지? 한국에 살다 와서 지금은 뉴욕주 북부에 산다. 한국이 그립기는 하지만 이곳의 자연과 고요함, 그리고 다양성이 좋다. 나도 미국 생활이 더 좋다. 학원 강사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가족과 가까이 지낼 수 있지. 주위 사람과 의사소통도 자유롭고 내 고양이를 위한 공간도 충분해. 어디에나 옥지 공간이 있고. 한국을 출발해 JFK 공항에 내릴 때 겁이 많이 났다. 단조로운 칼러, 악취, 불친절한 직원들. 이 글을 쓰다 보니 한국이 더 그립네.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는 없고 한국에도 문제가 있지만 살기 좋은 곳인 건 확실하다. 개인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뉴욕과 LA도 서울과 딴판이다. 서울에는 엄청난 대중교통과 생기 넘치는 밤문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해서 살기 좋다. 여자로서 서울에서는 밤에 혼자 다닐 수 있지만 LA에서는 총소리와 사고 현장을 너무나 많이 봤어. 음흉한 눈길들과 코카이 냄새가 느껴지면 짜증이. 한국에도 내가 싫은 점들이 있었지만 미국에는 싫은 게 훨씬 많다. 한국 생활을 마치고 몇 년 전 호주로 돌아오면서 곧 다시 돌아갈 작정이었지만 출국 제한 조치가 있었지. 며칠 전 조치가 풀리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미국에 돌아온 뒤 원래 하던 대로 결친들과 같이 먹고 놀고 등산도 하며 지냈지만 미국을 처음 떠나 외국으로 갔을 때의 그 느낌이 들었다.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고 지금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지하철을 타는 게 좋고 도시의 북적거림이 사랑스러워. 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다. 한국 생활은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서 좋고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 5년이 넘어가면서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고도 싶지만 미국에서 다시 사는 건 생각하기가 싫다. 결정하기 어렵네. 한국으로 가면서 공중에 던져놓은 공이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대로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랄까? 이곳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살고 있는 게 당황스러웠다. 한국의 단점 중 하나는 아이들 교육의 압박이 심하다는 거다. 미국에서 총 맞아 죽을 위험보다 한국에서 자살할 위험이 더 높아. 잘못된 정보다. 2018년 한국 9에서 24세 자살률 10만 명당 9.1명. 미국 10에서 24세 자살률 10.7명. 집과 차와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들도 한국에서 키워야 할 텐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을까? 지금까지 내 대답은 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진다. 한국으로 가도 힘든 일을 겪으며 미국을 그리워하겠지? 늘 남의 떡이 커보이는 법. 미국은 지루한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농담이 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자극적인 뉴스가 넘치지만 한국이 흥미진진한 곳인 건 사실이지.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에 대해 불평이 많았는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보니 여기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 해외에 살다 오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난 한국으로 곧 돌아갈 예정이다. 3년 반의 서울 생활을 마치고 캐나다에 돌아왔을 때 대도시 북적거림과 대중교통, 밤새 여는 식당돼 가까이 있는 산들이 너무 그리워서 우울했었다. 이제는 적응했지만 그 사이 한국에 두 번 가보고 금세 변화한 모습에 다시 놀랐지. 미국으로 올 때는 겁이 났지만 시간이 해결해준다. 난 한국에서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한국엔 공원과 녹지 공간이 빈약하고 등산객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난 미국에 갈 때마다 공원과 해변, 산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한국에 두 번 살아봤다.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언제라도 한국으로 다시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에 가면 영영 안 돌아올 거다. 4년 전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 널찍널찍하고 직장 문화도 났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한국에 뒤떨어진다. 미국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안타깝다. 적어도 미국이 대기질은 낫잖아. 그렇게라도 위로해야지. 영국으로 돌아온 후 2, 3년 동안은 한국 생각만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이 그립다. 딱 1년 살았을 뿐인데.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자기 나라를 싫어하는 한국인들도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을 만독시킬 수 있는 완벽한 나라는 없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